최근 한 사이비 종교단체의 수상한 행보를 제고받아 저희 제작팀이 취재에 나섰습니다 신체 모음집 사이비 종교단체 그들을 은밀히 조사하며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단체의 실상을 낱낱이 들여다보기 위해 이들 사이에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중요한 의식의 현장을 카메라로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길이 아버지께 선물 올려 신도들은 연신 아버지를 외치며 기도를 올리다 한 명씩 자신들이 신처럼 받드는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무언가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는데요 위험아 빨리 와 아버지 입 트이셨다 이들이 바치는 제물은 대체 무엇일까요? 의식 도중 저희는 위험함을 느끼고 철수하려 했지만 현장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경아 선물 가져올래? 결국 저도 뭔가를 바쳐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어머니 장마관을 볼 수 있을까요? 왜 아버지를 의심해 왜? 교인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전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주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써본 데가 나는데? 나는 생기에게 의심해 애미 의심에서 잡으라고! 행정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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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